자 이제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림길에서 저쪽으로 여기도 핫도폴이 있네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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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잡아볼까?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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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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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축 축 축 축 축 축 축 축 그냥 죽을때는 거에요 그냥 죽을때는 거에요 그냥 죽을때는 거에요 지금 죽을때는 거에요 도전 히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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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게 많아 어? 바로 왕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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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등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우와 우선 찔리는 기술을 쓰는 애니까 아, 우와 하하 불안해 날씨였습니다. 때리지마 비에 헬리카 가자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 방향인데? 오! 오! 봉우리 없네 이거는? 봉우리 없네 웬탈이 소폭이 없네 없구나 가자 다리 건너자 다리 건너자 다행이 다리 건너자 다리 건너자 제풍은 다리 건너자 두개 건너자 안전해져 다리 건너자 다리 건너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게 아니라... 되게 많네? 아...이게 아니라... 아...이게 아니라... 아...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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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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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껍년쇠... 뭐야? 떨어지면 죽는데? 지도는 저쪽이잖아 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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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한테 빨려 들어가서 죽으면 글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 길이 없네 여기서 다 살아나면 되니깐 죽어보지 뭐 잠시만 죽어야되나 이러고 나면 어디로 전송되던데 거기가 내가 갈려고 하는 동네인진 모르겠는데 아니네 그럼 내꺼 찾아야지 쟤는 좀 다른데 쟤한테 죽어야 되나 무슨 내꺼 먹고 얘네들은 같은 애들이구나 다시 한번 가보자 어딘가 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와 쫓아오네 아 아 어떻게 가 뭔 또 슬픔의 시간이야 올라간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편에서 와야 되는 건데 머리? 뭔 또 머리야 설마 이렇게 했다가 아니잖아 다시 일로 와서 잠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화산 내가 아까 어디였지? 그 용암 막 많았던 데서 지나가는 거네 그게 이쪽 아니었나? 용암이 이쪽은 어디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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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니까 보고 가자 여기 뭐 있나. 없네. 뭐야. 뭐야. 꼬미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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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나아이씨 막감은 안되는데네 막감은 안된다 새우 아 뭐.. 갑자기 날뛰야 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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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